마다가스카르와 한국 간의 관계는 겉보기에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지리적으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문화적, 역사적 배경 또한 상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마다가스카르와의 관계를 통해 제2의 한국이라는 비유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점입니다. 이러한 비유는 주로 경제 개발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20세기 후반에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이제 마다가스카르도 유사한 발전 경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다가스카르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도전과 개발 과제는 한국이 과거에 경험한 것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발전 모델이 마다가스카르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마다가스카르와 같은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대외원조 기관들은 마다가스카르의 인프라 개발, 교육, 복원 시스템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마다가스카르에서의 투자를 확대하면서 양국 간의 경제적 유대도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다가스카르에게는 외국 직접 투자, FDI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를, 한국에게는 새로운 시장과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문화적 교류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한류의 영향으로 마다가스카르에서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이해와 친밀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2의 한국이라는 말은 단순히 경제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마다가스카르 자체의 독특한 경로와 가능성을 인정하는 데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마다가스카르가 한국의 경험에서 영감을 받되, 자국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독자적인 발전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면, 이는 두 나라 간의 협력 관계가 단순한 원조의 차원을 넘어 상호 존중과 이해를 기반으로 한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결국, 마다가스카르와 한국 간의 놀라운 관계는 양국이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고, 교류를 통해 각자의 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양국이 지리적 거리를 넘어 상호 의존적인 글로벌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국과 꼭 닮아가고 있는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다가스카르와 한국의 관계는 196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1972년에 이 아름다운 섬을 노리던 러시아의 영향력으로 인해 마다가스카르에는 사회주의 정권이 수립되면서 잠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 다시 관계가 복원되면서 한국 기업들도 마다가스카르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목받는 시점은 바로 1990년대부터입니다. 대우를 필두로 한 많은 한국 기업들이 마다가스카르로 진출을 시작했습니다. 워낙 마다가스카르의 90년대 한국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하자 아임프 외환위기가 한국에서 발생했을 때 한국에 많은 경제적 연관이 있었던 마다가스카르 경제까지 큰 타격을 입을 정도였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2.7배가량 되는 큰 섬이지만 인구는 2,900만 명 수준에 불과해 90년대부터 마다가스카르의 경제가 흔들릴 정도로 한국의 경제적 의존이 어느 정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기모 그룹 기업의 마다가스카르 농지 구매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사건이라고 부르기까지 하는 것은 130만 헥타르 마다가스카르 전체 농지의 절반 이상의 면적이며 한국 전체 농경지의 약 8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면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99년간 개발하는 조건으로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이 사건을 빌미로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마다가스카르 혁명이 번지면서 사실상 물거품이 됐습니다. 몰라온 부분은 마다가스카르의 농업 환경이 한국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쌀농사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아프리카 동부 연안의 섬나라이지만 몰랍게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오스트랄로이드. 태평양 동남아 인도네시아 일대의 오스트랄로이드 개똥. 오히려 대만 원주민 인도네시아 일대의 민족 범주에 속하는 경향이 많아. 아시아적인 식문화가 있어 쌀을 주식으로 할 뿐 아니다. 마치 한반도처럼 일시적인 시기에 비가 많이 내려 강우량이 집중되는 시기가 존재하고 나머지는 한반도와 비슷한 건조한 기후대의 특성으로 인해서 농업과 관련된 기후적인 조건이 한국과 매우 비슷하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한국 기업의 농지 99년 임대 조건이 만약 성공했을 경우 한국의 농업 자급 자족이 가능한 환경이 됐을 뿐 아니다. 해외 식량 수입 의존을 낮출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한국과 마다가스카르의 관계가 좋아지려 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농지 99년 임대 사건은 마다가스카르 내에서 또 해외에서 한국의 제국주의적 대권 확장주의라는 식의 어느 정도의 정도의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었을 정도로 떠들썩한 사건이었는데 최근에서는 좀 더 다른 의미로 관계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배터리 산업 분야 때문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떠오르고 있는 배터리 산업의 핵심 필수 광물인 니켈은 그동안 사실상 인도네시아 일극 체제로 압도적인 1등 수출 물량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은 늘 의리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니켈로 인한 패권국 지위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니켈이 없으면 배터리 생산의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단순히 광물만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아예 배터리 산업의 패권까지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배터리 관련 시설을 인도네시아에 지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한국이 아닌 인도네시아 현지에 니켈 관련 한국 인도네시아 합작 공장을 짓는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물 패권이 자칫 한국의 배터리 산업체들을 을로 만들어버릴 가능성까지 염려되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등장한 나라가 바로 마다가스카르입니다. 세계 3대 니켈 광산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마다가스카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마다가스카르에서 최초로 한국의 배터리 기업의 니켈 납품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점점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농업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었던 마다가스카르에서 새로운 협력 분야가 생겨난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단순한 경제적 정치적 협력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협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K-POP 한국의 문화가 마다가스카르에서도 큰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심지어 현지에는 한국 문화를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TV 프로그램까지 생겨나면서 이러다가는 한국처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중국은 최근 아프리카에 대한 공격적인 1대1로 투자에 나선 상황입니다. 광물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운의 표받인 아프리카에서 자국을 지지해줄 나라를 많이 확보하기 위함과 동시에 서구 열강의 광물자원 패권, 지정학적 패권 등을 중국이 갖길 원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그 중에 아프리카 동부 연안의 섬나라 마다가스카르는 아주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2017년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마다가스카르를 방문하기도 했고 1대1로의 협력국가로 지목을 한 상황입니다. 미치는 나라가 마다가스카르 배후에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공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니제르의 쿠데타 소동은 바로 러시아의 사주를 받은 사건으로 이 사태를 계기로 서아프리카 국가들이 뿔뿔 뭉치며 대항을 하려 뭉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공을 들이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마다가스카르입니다. 마다가스카르 정부가 노골적으로 친 러시아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합병 반대 표결에 표를 던졌던 마다가스카르 외교부 장관을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이 해고를 시키는가 하면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의하면 2018년도 마다가스카르 선거에서 러시아의 요원들이 현금 다발을 현지 언론인과 후보자들에게 금과 보석 꾸러미를 들고 살포를 하는 상황까지 빚어지면서 사실상 마다가스카르의 언론정부 요직이 친 러시아의 입김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을 지휘하던 예부겐이 프리고진이 급작스러운 행사를 하는 사건이 생긴 후로부터입니다. 아프리카의 주요 지역에서 러시아의 지정학적 이득을 챙기던 그룹의 수장이 바로 프리고진이었고 마다가스카르에서도 그의 군사적 상업적 입지를 보호하기 위해 그의 힘이 미치던 곳이 바로 마다가스카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행사한 이후로부터 마다가스카르에서의 러시아의 힘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2023년은 한국 마다가스카르 재수교 30주년 기념, 해로 여러 성대한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과 붕사단체에서는 마다가스카르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수교 30주년이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바로 마다가스카르와 한국은 우방관계로 수교를 맺었으나 잠시 소련의 영향이 마다가스카르에 미친 이유로 당교를 했다가 다시 대한민국과 수교를 하면서 여러 차례 마다가스카르의 정치 지도가 서방에서 반서방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의 차례가 정령 오게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그동안 서구 사회는 물론 러시아, 중국 모두 마다가스카르를 바라볼 때 다소 제국주의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달라야 합니다. 친환경 주민들과 친화적인 관점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량한 마음가짐으로 양국의 이익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1970년대 초 한국이 축제 분위기로 들썩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 전 운이 한국 대륙공에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와 천연가스가 내장됐을지도 모른다는 소위 에머리 K. 영 에머리 보고서를 발표했기 때문이죠. 아직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었으나 자원빈국이라 생각했던 한국은 순식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석유와 천연가스를 가진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대단했는데요. 이에 한국 정부는 즉시 1970년 1월 1일부터 우리 권리가 미치는 대륙공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한은해적암물자원개발법을 제정했고 시행령으로 제주도 동쪽부터 일본 남쪽으로 16개의 좌표를 정의해 총 7개의 광구를 설정했죠. 공해 또는 일본 영해라고 생각했던 상당 부분이 제주도에서 뻗어나간 대륙공 덕분에 한국의 영토가 됐죠. 하지만 이 가능성은 단번에 제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일본과 한일 대륙공 공동개발협정을 체결하면서 7광구가 공동개발구역이 되어 일방 당사자는 단독으로 이를 개발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여기에서 나오는 자원은 무조건 일본과 반반씩 나눠갖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공동개발을 약속했던 일본이 돌연 석유시추선을 철수시켰습니다. 7광구에 석유가 없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그간 한국에게 유리했던 국제해양법이 1982년 운이 새로운 해양법 협약을 채택하면서 일본에 유리해졌기 때문입니다. 2028년까지 50년간 유효한 이 조약은 종료 3년 전까지 조약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3년 뒤에 도려합니다. 그리고 100% 일본은 연장하지 않고 혼자 독식하려 할 겁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3일 PD수첩이라는 시사 프로그램이 제7광구 신화와 진실이라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7광구는 신화였다면서 7광구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매장량이 부풀려 져 거짓 선동에 이용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석유가 없다는 근거로 내세운 것은 1970터부터 80년대 일본의 탈사 자료였는데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을 본 분들은 그동안 속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으나 7광구는 진짜로 신화였을까요? 그건 PD수첩도 저도 한국정부도 일본정부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970년대에 제기된 가능성을 가지고 최첨단 시추기술로 탐사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공동개발 조약에 발목 잡혀 있어 한국이 탐사하려 해도 일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일본이 탐사하려 해도 한국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있을지 없을지는 직접 탐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본은 협정을 연장하지 않고 혼자서 그 결과를 받아볼 계획일 겁니다. 제대로 탐사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80년대 일본 측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성이 없는 신화라고 깎아내리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탐사해보고 경제성이 없다고 하면 그때 가서 포기해도 될 텐데 내 미리 발을 빼라는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천연자원을 두고 노심초사하는 것과는 별개로 한국은 현재 미국 앞바다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천연자원을 확보해뒀습니다. 이니 세계 최초로 실짐까지 끝낸 상황으로 만약 이게 현실화된다면 7광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이문이 남을 텐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운산화 국제해적이고 ISA, International Shibed Authority는 지난 7월 초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나우루가 2021년 7월 신청한 심해 채굴 가이드라인 마련 요청 때문인데요. ISA 규정에 따르면 심해 탐사관을 확보한 ISA 회원국이 채굴 의사를 밝히면 2년 내에 그 검토를 마쳐야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2년 전 나우루의 신청에 대해 별다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비상에 빠진 것이죠. 이에 나우루는 7월 이후 ISA의 심해 채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을 밝혔죠. 우리나라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사실 한국은 심해 채굴에 엄청난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깊은 바다는 아직까지 미지의 영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심해에 매장된 지하자원은 육상의 그것과 비알바가 되지 못합니다. 그 중 망간당괴, 맹거니스 나줄, 나는 것이 있는데 이 광물은 그야말로 하늘이 내려준 선물입니다. 1873년 2월 18일 영국 해양조사선 챌린저호 HMS 챌린저는 대서양 심해를 탐사하다 망간당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물이 적은 면적도 아니고 전 세계 해저의 맞대한 양이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죠. 그런데 150년이 지나 이 망간당괴는 바다 속 황금으로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망간당괴는 바닷물과 퇴적물에 있는 금속 성분이 깊은 해저에서 화학적 작용에 의해 침전된 금속산화물입니다. 약 40여 종의 금속 성분과 히토류, 금속 성분을 포함한 다금속 단괴로 망간을 가장 많이 포함, 24% 하고 있어 망간당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150년이 지나 바다 속 황금이 된 이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환경오염 덕분입니다. 더 이상 지구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위기에 전 세계가 탄소재로를 실천하기로 합의했고 그러면서 모든 산업에서 달탄소화가 화두가 됐죠.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 시대로 급변하기 시작했는데 전기차의 생명은 배터리이고 배터리의 생명은 리튬, 리겔 등의 광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망간당괴의 4대 주요 성분인 망간, MN, 구리, CU, 리겔, NI, 코발트 CO는 자동차, 전기, 전자, 항공기, 의료기기 산업 등등 쓰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 이들은 없어서는 안 될 기초 소재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에너지 금속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망간당괴는 생물처럼 성장을 합니다. 가장 흔히 발견되는 삼터부터 10cm 크기의 망간당괴를 자세히 살펴보면 중앙에 핵을 둘러싸고 금속 산화물이 자라듯이 성장하는데 만년 동안 고작 3cm가량 자란다고 하죠. 말 그대로 지구가 정성들여 키워준 유산인 겁니다. 그런데 너무 잘 알고 있듯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자원소비국입니다. 매장된 자원은 충분치 않은데 매장량에 비해 유럽 발달한 기술력 때문에 천문학적인 양을 수입합니다. 물론 그러한 재료들을 수입해서 고부가 같이 상품으로 만들어 다시 수출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지만 호도 지하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이 자원을 무기화한다면 한국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심해에는 현대시대의 필수 광물로 똘똘 뭉친 망간당괴가 1조 7천억 톤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모든 국가와 기업이 군침을 흘리는 노다지죠. 한 국가의 영예 밑배타적 경제 수협 EZ에 존재하는 천연자원 혹은 광물은 얼마든지 상업적인 채굴이 가능합니다만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예에 있다면 어떨까요? 이렇게 공예에 존재하는 자원을 채굴하려면 UN 협약이 적용되는데 아직까지 UN은 시험 채굴은 가능하지만 상업적 채굴은 금지시켰습니다. 2016년부터 상업 채굴과 관련된 국제협약을 준비 중에 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나우루가 심해 채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0일부터 28일까지 ISA 본부가 위치한 자메이카 수도 킹스턴에서는 168개 회원국 대표가 모여 마라톤 협상 끝에 2024년까지 산업 채굴을 위한 법적 구조를 마련하기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의 미래가 달라질지도 모를 심해 채굴 분야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몰라지 마십시오. 한국은 태평양 한가운데 어마어마한 경제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해 망간 단계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미국, 독일, 일본 등 해양 연구가 활발한 국가를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 역시 저 국가들에 뒤지지 않고 1984년부터 망간 단계 탐사 연구에 착수했죠. 당시 미국 하와이 대항 연구선을 빌려 탈사했었지만 1992년 우리나라에서 온누리오 종합해양조사선을 건조해 독자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ISA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발효되기 전 시에저 개발에 3천만 달러를 투자한 국가나 기업은 선행 투자자의 지위를 부여해줬는데 한국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프랑스 등에 이어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국제저기구의 15만 스퀘어 킬로미터 광고를 등록했죠. 하와이 동남쪽 해상에는 클라리온 클리퍼톤, 클레리온 클리퍼톤 CC이라는 해역이 있습니다. 해저 단열대의 이름으로 단열대, 단결대는 끊어지고 뼈이 찢어진 렬 상태로 길게 늘어진 띠, 으대, 모양의 지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해역을 한국이 소유한 것은 아니고 ISA가 전 세계 정부와 기업들에게 분배해줬습니다. 사진에서 연두색에 해당하는 15만 스퀘어 킬로미터가 우리 구역으로 이는 한국 전체 면적 10만 210스퀘어 킬로미터보다 큽니다. 1994년에 이 광고를 등록한 후 8년간의 자원량 탐사를 통해 2002년 드디어 ISA는 한국에게 허가 면적의 절반인 7만 5천 스퀘어 킬로미터를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죠. 그런데 한국 단독 개발 지역의 망간당괴 양이 무려 5억 6천만 돈입니다. 연간 300만 돈 규모의 망간당괴 산업개발이 시작되면 100년 동안 총 200조 원 가치의 금속을 캐낼 수 있죠. 만약 현실화된다면 최소 100년 동안 한국은 망간, 니겔, 코발트 등 주요 광물에 대한 걱정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망간당괴의 특성상 아주 깊은 심해에서 채광해야 함으로 이를 캐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갤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세계 최초의 심해 채광 로봇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케리소는 지난 2013년 수심 5천 미터 아래에서 수압을 견뎌내고 채광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이 6미터, 폭 5미터, 높이 4미터 크기의 미네롤을 개발했습니다. 일본 등에서는 어로탐사용으로 심해저 로봇을 개발한 경우가 있지만 광물탐사 및 채광용으로 개발된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2013년 수심 1,370m 실제 해역에서 실제 성능 평가까지 성공했죠. 여기에 미네롤가 채집한 망간당괴를 해상까지 수직으로 올려보내는 망간당괴 양광 시스템까지 개발해 2015년 파일럿 성능 실증에 성공했는데요. 양광 시스템은 채집한 망간당괴를 수중에 임시로 저장하는 버퍼 시스템과 버퍼를 수직으로 매달고 있는 양광 파이프, 양광 펌프로 구성됩니다. 버퍼 시스템에 채집된 망간당괴를 임시 저장해두고 양광 파이프를 통해 양광 펌프로 끌어올리는 기술인데 버퍼 시스템은 선박해양 플랜트 연구소가 개발한 한국 독자 모델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망간당괴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8년 전 한국은 심해체광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다른 국가를 쫓아가야 하는 후발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해양수산부는 그간 개발한 기술력을 민간 기업에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과 제도가 미비의 기술 이전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연속으로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춘했으나 정쟁에 바쁜 국회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무관심 속에 폐기됐죠. 결국 최대 잠재가치 500조 원으로 추산되는 거대한 가능성이 주로 새도 모르게 묻혀버린 겁니다. 1969년 발표된 에머리 보고서는 당시 한국 대륙공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장으로 수많은 한국인들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다만 칠광군은 일본과 공동개발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고 일본이 손을 뗀 이상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도 없으며 2년 뒤면 일본이 분명히 한일 대륙공 협정을 연장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야 단독으로 탐사한 후 거기서 나올지도 모르는 자원을 혼자서 꿀꺽할 수 있으니까요. 자원이 매장됐을 가능성이 50%라고 높게 잡아도 일본이 협정을 연장할 가능성이 0%이므로 한국은 닭조덤계 신세가 될 것이 거의 확신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가진 태평양의 망간 단계는 다릅니다. 이니 5억 6천만 톤이라는 확정적인 매장량이 알려졌고 최대 500조 원의 가치도 측정됐고 ISA로부터 7만 5천 스퀘어 킬로미터를 단독으로 개발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받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확실한 자원입니다. 칠광구와 클라리온 클리퍼톤의 망간 단계 어떤 자원이 더 매력적인가요? 지금이라도 정쟁이 아닌 진짜 미래를 생각하는 누군가가 전 세계가 한국의 삼성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 주요 외신들은 심지어 미국 대통령도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의 삼성이 해냈다며 대대적으로 알렸고 이를 본 전 세계인들은 삼성과 한국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하마스 하마스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이란의 충격적인 계획을 삼성이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중동전쟁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불경기에 많은 이들이 겨우겨우 버텨나가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너무나 심각한 위기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또 한 번 폭등해버리면서 물가가 빠르게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IMF는 세계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닥치면 한국의 은행을 포함한 세계 주요 은행 자산의 3분의 1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섬뜩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도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에 국내 주요 그룹이 세운 현지 법인은 8곳인데요. 삼성, SK, LG, OCI 등 4개 그룹이 이스라엘의 해외 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삼성이 총 5개로 가장 많습니다. 삼성은 특히 이스라엘의 반도체 아엔드 디센터를 열고 엄청난 수의 똑똑한 이스라엘 엔지니어들을 고용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신규 대규모 공장까지 건설하고 있는 인텔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인텔의 공장 가동 중단으로 중앙 처리 장치, CPU,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경우 인텔 칩의 최신 메모리를 지원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한 공급이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텔은 남북 키르약갓의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수도 예루살렘의 모빌아이 자율주행차 솔루션 개발센터, 북부 하이파의 AI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센터, 페타티크바의 AI 및 통신 솔루션 개발센터 등 4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약 1만 4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이 중 키르약갓에 위치한 인텔 반도체 공장 펩 28부는 첨단 CPU들 생산하는 곳입니다. 아울러 인텔은 펩 28 인근에 100억 달러, 약 13조 원 늘 투자해 차세대 공정 제품을 생산하는 펩 38 분도 2024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키르약갓 지역에 250억 달러, 32조 원을 투자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반도체 펩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이 장기화되면 인텔은 공장 가동뿐 아니라 신규 공장 건설 중단까지 위기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망이 끊어지면 칩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임직원의 안전 문제 또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지서 하이테크 수출의 7.5%를 담당하는 인텔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글로벌 기업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인텔의 이스라엘 매출은 87억 달러, 1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김영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은 인텔이 CPU 생산을 연기하면 국내 메모리 업체 또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이번 전쟁이 장기화되면 반도체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고 침체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의 매출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엔비디아도 이스라엘의 많은 법인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테러 무장단체 하마스. 하마스의 배후로 지목된 이란이 한국에도 무자비한 외교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우디는 한국으로부터 한국형 패트리어, 천공이 불를 13조 원어치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사우디를 설득하며 이를 사실상 무산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뿐만 아니라 K-방산 큰손으로 불리는 UA마저 방한을 취소했는데 이 배후에도 역시 이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이란은 한국이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과 같은 편에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사지 말고 자신들과 힘을 합쳐 미국에 대항하자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이란의 간곡한 요청으로 사우디 정상과 45분간 동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통화 중 한국산 무기를 더 이상 사지 않는 내용도 포함된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한국의 충격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는 최근 한국에서 어렵게 풀린 이란 자금 8조 원이 미국에 의해 다시 재동결된 가운데 이란은 한국에서 동결된 기간 동안 이자를 더해서 이란에 보내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수의 이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경제 금융 제재로 지난 4년여간 한국은행, IPK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은행 세고대 예치됐던 약 60억 달러, 약 8조 원에 대한 이자를 받기 위해 법적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어이가 없죠. 그런데 한국이 이를 거절하면서 이란이 한국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방법을 동원해 한국산 무기 수출을 막는 황당한 보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와 이란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 푸틴도 황당한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봉쇄를 과거나치 독일의 레닝그라드 봉쇄에 비유하며 용납할 수 없다고 13일, 현지 시간, 비판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네티즌들은 자,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확전될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지구상에서 없애겠다. 나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요하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하마스라고 불리는 가자 이슬람 국가, 아이시스, 늘 지구상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려했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은 네바론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군 진지 5고대, 정미류도탄과 박격포탄을 발사한 것으로 밝혀져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확전이 일어난 것인데요. CNN 방송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오후 3.15분 이슬람 저항군 헤즈볼라 단체들은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된 세바 농장의 시온주의자 이스라엘 진지를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이스라엘에 적극적으로 무기를 제공하는 한편 확전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며 답답하게 아등바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주요 외신들은 미국 대통령도 못한 것을 한국의 삼성이 해낼 것 같다는 파격적인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이란이 무장 테러 단체 하마스를 지원하고도 이처럼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중동 최강국인 사우디를 완전히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근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 나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삼성이 이란과 하마스의 충격적인 계획을 한방에 초토화시켜버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 경영진은 압둘라 알스와 사우디 장관 그리고 인행들과 극비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삼성은 이란과 손을 잡고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에 맞서려는 사우디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도 처음에는 핵제조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다는 이란의 제안이 솔깃했지만 이란과 손잡고 미국, 이스라엘, 한국 특히 삼성의 등을 돌리게 되면 사우디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인 비전 2032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 삼성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중국의 건설사들이 한국을 대신할 수 있다며 미국의 최후방 동맹국인 한국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사우디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우디가 랜드마크로 가장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세계 최초 1km 초고층 빌딩은 한국의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건설 이외에는 전 세계 어느 건설사도 지을 수 없는 데다가 최근 이재용 삼성 회장이 사우디, 이스라엘, 이집트 3국에 직접 방문하며 영향력을 확대한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회장은 빈살만 왕세자와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인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회장의 입김이 이란으로 기울 뻔했던 빈살만의 마음을 돌려놓는데 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수의 외신들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못한 일을 한국의 삼성이 해냈다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뒤 전쟁 중인 이스라엘의 교민들을 태우기 위해 군수송기를 보낸 한국 측의 대응에 일본인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늦은 대응에 매순간 생사의 기로에 놓였던 이스라엘 거주 일본인들이 한국의 군수송기에 의해 빠르게 구조되자 일본 네티즌들은 솔직히 한국의 경의를 표하고 싶다. 이스라엘 교민 대피는 인명과 직결된 일이며 인도적 지원의 관점에서도 이번 한국의 대응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조금이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은 일본인들이 있었을 텐데 배려해줘서 감사하다. 한국의 발빠른 대응은 일본 정부의 대응 지연을 드러내는 모습이 됐다. 한국과 정치적 문제가 있지만 긴급 상황에서 한국이 솔선수범 대응하는 이미지가 강함으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의 늦은 의사결정에는 진절머리가 난다. 일본의 정치적 결정은 완구하고 융통성이 없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한다. 나며 한국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중국의 도를 넘은 행위를 참지 못한 필리핀이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이 강력히 대응하고 나서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필리핀이 중국의 괴롭힘으로부터 한국이 나서달라며 한국에 긴급한 도움을 요청해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과 필리핀의 사이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이 중국이 설치한 해상장벽을 처음으로 직접 제거에 나서면서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갈등이 충돌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군이 필리핀 선박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밧줄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필리핀 해양경비대 소속 잠수부가 바닷속에서 밧줄을 자르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해당 동영상과 함께 장벽이 항해를 방해하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장벽 제거가 페르디난드 대통령 지시라고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사실 남중국해 긴장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필리핀 주변 지역인데요. 중국 선박이 필리핀 어선들의 조업을 방해하고 필리핀이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로부터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인정받은 해역에서 석유와 가스 시출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주변 해역 등 중국 본토에서 수천 km 이상 떨어진 곳을 포함해 남중국해의 90%가 자국 영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이번 성명을 통해 앞으로 중국의 영토 주장에 보다 강경하게 맞설 의지를 강력히 드러낸 겁니다. 이런 상황의 일각에서는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군사적 충돌의 위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필리핀은 지난 4일 중국 측 선박으로부터 물대포 공격을 받았던 분쟁 해역 암초 부근에 또다시 보급선과 해경선을 보내며 중국을 차단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필리핀의 행동에 중국은 자국의 허가 없이 스프레를 리 군도 인근 해역에 필리핀이 무단 진입했다며 필리핀 선박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단위 중국 해경 대변인은 중국은 이틀 해역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며 필리핀이 불법적으로 자초한 군용선에 불법 자제를 운송하는 걸 단호히 반대한다. 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필리핀이 불법으로 암초를 점거하고 영구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좌초 군함을 예인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 8월 중국 해경이 필리핀 해경선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면서 이번 일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중국에서 민감한 반응이 나오며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자 갑자기 필리핀이 한국의 미래를 책임져 달라 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외신에서 한국 조선업이 펄리핀 해군을 완전히 손안에 넣고 있다며 이를 조명하는 기사가 나와 엄청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앞서 지난달 미국 매체 네발뉴스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해군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필리핀이 한국의 도움을 받아 현대화를 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필리핀 해군은 한국의 도움을 받아 현대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네발뉴스는 한국은 필리핀 해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핵심이라며 각종 함정의 판매와 구형함 성능 개량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필리핀 해군을 한국이 만들어 가고 있다고 내체는 필리핀 해군은 2028년까지 한국으로부터 호위함, 초계함, 원양초계함 등 최소 12척의 전투함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호세 리잘급의 성공적인 인도 이후 필리핀 해군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필리핀 해군이 한국으로부터 인도 받을 함정들을 합하면 사실상 모든 수상 전투함이 한국의 도움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필리핀의 수상함을 싹쓸이하는 등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한국 조선업의 우수성에 놀라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현재 한국 방산이 전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 가운데 특히나 전 세계 방산 업계 관계자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건 한국의 오랜 함정 건조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입니다. 지난 6월 현대충공업 울산 본사에서는 외국 함정이 우리나라 해군 장병과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항하는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다름 아닌 2020년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필리핀 해군에 인도한 호위함인 호세 리자람이 3년 만에 전기 창정비를 위해 입항한 겁니다. 호세 리자람은 필리핀이 해군 전력 현대화를 위해 처음으로 해외 조선소에 발주한 함정으로 유류 수급 없이 최대 4,500헤리 이상을 항해할 수 있고 76mm 함포와 함대공 미사일, 어뢰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취역 첫 해 다국적 해상 훈련인 림팩 훈련에 참가해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등 지금은 필리핀 해군의 대표 주력 함정으로 활약 중입니다. 이렇듯 호세 리자람의 성공으로 CD 현대중공업은 동급의 두 번째 함정인 안토니오 루나함도 재작년에 필리핀에 인도하며 엄청난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 덕분에 현재 HD 현대중공업은 다른 함정들도 건조하고 있는데 앞서 2021년 필리핀에서 수주한 3,200톤급 초기함 두 척 중 첫 번째 함정을 올해 5월 착공해 건조하고 있으며 두 번째 함정은 다음 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HD 현대중공업은 작년에 필리핀에서 2,400톤급 원해경비함 6척을 수주하는 등 지금까지 필리핀에서만 총 10척의 함정을 수주하는 쾌거를 달성했는데요. 호세 리자람을 필두로 앞서 두 척의 호위함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며 한국의 기술력과 건조 능력에 대해 필리핀 해군의 확고한 신뢰를 얻은 게 추가 수주로 이어졌던 겁니다. 35년 전에 시작한 HD 현대중공업의 함정 수출 역사가 비로소 정점에 찍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HD 현대중공업은 1988년 뉴질랜드의 군수지원함 엔데버호를 인도하며 함정 수출 시대를 열었고 이어 1997년 방글라데시의 경비함, 2001년 베네수엘라의 군수지원함을 잇따라 수출했습니다. 지금까지 HD 현대중공업이 해외에서 수주한 함정은 총 14척으로, 이는 국내 업체가 해외에서 수주한 함정 중 60%가 넘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 수출은 HD 현대중공업이 오랜 기간 국내 함정을 건조하며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이 바탕이 됐기에 가능했다는 게 방산업계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실제로 HD 현대중공업은 1980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전투함인 1500동급 울산함을 건조하며, 본격적인 국산 전투함 시대에 막을 올렸고, 현재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79척의 수상함을 건조했으며, 잠수함도 9척을 건조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이 집약대 꿈의 함정으로 불리는 이지스함 분야에서 복보적인 기술력과 실적을 지니고 있는 게 큰 특징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해, 2008년 해군에 인도한 걸 비롯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 중 2척을 건조했는데요. 또 총 3척을 건조하는 차세대 이지스함을 모두 수주하며, 앞선 기술력을 인정받는 등, 우리나라 해군이 보유하게 될 6척의 이지스함 중 5척을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하게 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HD 현대중공업은 미래 첨단 함정 분야에서도 앞선 기술력을 자랑하며,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례로 앞서 6월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MADX 2023 분해선,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KDDX의 모형을 최초로 공개하며, 첨단 기술력을 선보이며 전 세계 방산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레이덱스에서 공개한 KDDX 모형은 통합마스트와 국내 개발 주민 전투체계를 적용해 체계통합을 최적화하고, 국내 최초로 대용량 고출력 통합전기식 추진체계를 채택했습니다. 특히 미래무기체계 추가 탐재나 추후 플랫폼의 성능개량이 용이하도록, 미래 확장형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게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힙니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 방산 전문가들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조선업 기술력과, 미 어중 패권 경쟁에 따른 미 해군력 건설 필요성을 감안하면, 함정 분야가 한국 방산 수출의 새로운 주역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국 방산 컨설팅 회사 제인스 포캐스트에 따르면, 사후 10년 동안 건조가 예상되는 세계 함정 시장 규모는 약 1290조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자국 군용 함정 건조나 수출이 금지된 국가를 제외하면, 사실상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함정 시장 규모가 77조 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인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 방산 업계가 한국 조선업의 우수성을 극찬할 정도로 활약이 대단한 가운데, 한국이 필리핀 해군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중국이 엄청나게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과거에도 중국은 필리핀이 한국으로부터 작은 함정을 인도받는다고 할 때도, 길길이 날뛰며 크게 경계하며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호세 리잘금 두 번함인 안토니오 루나함의 작전 배치에 따라, 필리핀 해군이 중국 해군 함정을 다 때려잡자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실제로 필리핀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하는 중국 함정을 상대하고 격파하고 있는 건, 바로 한국에서 들여온 함정들인데, 해선과 해군이 이들 함정에 탑재된다는 소식에 중국이 크게 겁을 먹었었습니다. 한국 미사일 기술은 세계에서 5번 패 안에 들기 때문으로, 가뜩이나 열세인데 한국의 퇴역함에 강력한 무기까지 탐지하자, 중국의 이지스함으로도 필리핀 해군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은 여러 선진 기술들을 해군력의 총집결에 담대한 발전을 나날이 이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우리 해군 주체로 열린 2023 네이비 C 고스트 발전 콘퍼런스에서는, 해양군집 유무인 복함 전투 체계, MMT 구축과 완전자율 무인 체계 기술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AI 기반의 무기 체계 기술을 선점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우리 해군도 완전자율 유무인 복함 전투 체계를 위한 핵심 기술을 미리 확보해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군에 따르면 현재 전투용 무인점수정과 무인수상정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래 해양전에서 한국이 어떤 모습으로 활약하게 될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